4. 5. 4. 5. 5. 5. 5. 5. 5. 5. 6. 7. 7. 8. 8. 9. 9. 10. 11. 12. 12. 13. 조재준 서브 입니다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8대 4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왔구요 오늘 처음으로 게임이 뒤지게 되는 산청입니다 상대가 바뀌죠 tuned 좋아요 먼저 선진을 해주네요 오늘의 천민역은 더 그렇습니다 네 어어어어어어어 천민이pe 오아앗 초구 end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요 찬스볼이에요 성공합니다 조재준 4대4 사모 득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점 차 5대6 조재준 조재준 아아 플릭을 맞받아 쳤습니다 찬미녀 칸타 넘어왔어요 조재준 빠블리를 지었습니다 나갑니다 다음 하나 플레이 걸립니다 조재준 찬미녀 플릭 넘어왔어요 강타 또 넘어옵니다 이야 복식을 참 잘하는 어 양쪽 좋습니다 또 넘어옵니다 투월 아아 만들어주고 있는 두 팀의 복식조입니다 아아 찬미녀 찬미녀 어 아아 백옹 아아 시그니 설마 장전 아아 어 아 5대8 나갑니다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팀은 패배니깐요 조재준 조재준 선수의 조합을 이루어서 아이고 조재준 선수의 조합을 이루어서 아이고 1 1 1 2 2 3 5 아